육아 고민들 마음 편히 터놓는 씬의 맘카페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코믹 액션 멜로를 번갈아 가면서 영화 열대편은 찍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전투휴가하느라 짠내 단내 폴폴라는 영화같은 삶을 살고 계실 육아맘 대디를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육아 고민들 마음 편히 수다 떨고 한결 가벼워지시라고 특별히 오픈한 씬의 맘카페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산뜻하게 해줄 오늘 맘카페 친구는요 요즘 부캐 복순이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요리 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죠 캔디의 찐 이웃사촌입니다 배우 박솔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솔미입니다 여신이세요 여신이세요 이제 불러주셨어요 정말 아니 여러분 오늘 출근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여신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저희는 맨날 편하게 화장도 안하고 보니까 그래도 예쁘시지만 정말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요 정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씬의 맘카페 오픈하기 전에 근황토크 들어갑니다 4067님이 솔미님 혹시 날개 잃어버렸다고 찾아가라는 문자 받지 않았냐고 그거 봐요 이런 멘트 좋네요 이거 민트바닐라님 읽어주세요 민트바닐라님 솔미님 계신 스튜디오에 혹시 반사판 있나요? 본인이 지금 자체 발감하고 계세요 하얀 옷을 입고 계셔서 더 빛이 납니다 5033님이 요즘 솔미님 요리 따라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시내타운에서 보니 더 반갑네요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요리 많이 따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굉장히 뿌듯해요 팔로워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인기를 또 실감할 수 있습니다 1020님 박선미씨 오늘 아침에는 어떤 메뉴로 챙겨 드셨나요? 사실 오늘은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굶었어요 이래놓고 삼겹살 1인분 먹고 왔나요?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오늘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비염인데 전혀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럴 때 오빠? 이렇게 애교 있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애교 있는 소리 있을 때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애교 있기 9643님이 솔미님과 캔디 SNS 둘 다 팔로우하고 있다고 두 분 서로 댓글 남길 때마다 찐 우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고 특히 며느라기 때 너 울 때 같이 울었다 라고 글 남긴 거 보고 감동했다고 근데 정말 며느라기 진짜 너무 공감하면서 봤고요 하선씨가 평소의 모습과 다른 진짜 그냥 그 며느라기의 민살인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하선이가 울 때 같이 정말 울면서 밤을 보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거든요 막 이렇게 할 말은 좀 하고 좀 그러면서 사는데 살인인은 너무 조금 답답하였죠 답답하였죠 처음엔 그럴 수 있으니까 막 뭐 이렇게 웃기지 말자 뭐 이런 댓글도 하선씨가 굉장히 유머러스예요 무뚝뚝한 듯한데 하이게그라고 해도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아쉽네요 제가 또 요즘에 또 댓글을 다는데 솔미님한테 막 매니저님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얼굴만 안 나오면 제일 예쁘다고 아니요 아유 어딘들 안 예쁘겠어요 아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요즘은 왜 등원길 등굣길 사진 왜 안 올리세요 굉장히 패셔너블 하셨잖아요 아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게 또 많이 또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럼 옷을 또 계속 사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또 적당히 하고 끝 아 그랬구나 그래도 되게 동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거적대기 입고 나가는데 겨우겨워 나왔는데 아침마다 너무 대단했어요 멋있었어요 아유 아니에요 연신님이 근데 솔미씨와 캔디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궁금하대요 네 맞아요 저희는 같이 작품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류수영씨하고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작품에서 만났는데 무조건 작품을 같이 한다고 친해지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수영씨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이 맑은 사람? 제가 진짜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 결혼 전이셨어요 그때는 하선씨를 몰랐고 근데 이제 수영씨가 그때 하선이가 결혼을 해줄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그 시기부터 저는 이제 쭉 지켜봤죠 그러면서 그런 상담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수영씨 빼고 저희 둘이 지나죠 맞아요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이 얘기를 듣고 의외였어요 그때는 남편이 굉장히 그때는 남자친구였을 때 굉장히 밀당의 고수라서 저한테는 결혼을 자꾸 뭐 하기로는 했는데 일 때문에 미루던 상태였는데 계속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럴 거면 헤어져 헤어져 막 이랬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두 분의 말이 달라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랬더면서 정말 밀당의 고수셨어요 하선씨가 결혼을 안 해줄 것 같다고 프로포즈를 안 받아줄 것 같다고 고민했던 말도 안 돼 진정한 밀당의 고수였네요 저는 박솔미씨를 실제로는 그렇게 봤지만 저는 그 겨울연가 때 박솔미씨를 보고 누구야? 막 이러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 소프트였죠? 근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정말요? 20년 전이에요 말도 안 돼 22년 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그때 10살이셨어요? 네 3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3993님이 서로 요리를 자주 해먹었을 것 같다고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요리를 부탁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땡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그날 요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 2, 3시에 막 끝나요 그래서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막 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선씨한테 요리를 정말 한 번도 안 해준 거예요 저희 같이 만나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또 하선씨 요리를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하선씨가 무로 만든 요리들 전 무전도 너무 좋았고 근데 정말 류수영씨가 너무 잘해서 언암 선생님이 이게 묻힌 거지 하선씨 요리 잘하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하선씨가 되게 줬어요 사실이잖아요 저보다 못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너무 잘하세요 하선씨 요리 잘해요 잘했어 썼었죠 잘합니다 이제는 SNS 올려도 어 그래 남편이 해줬어 이래가지고 아 알았어 그냥 안해 막 이렇게 됐습니다 어 아니에요 저는 증인입니다 정말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4392님이 이건 저도 궁금해요 편스토랑 시작할 때 집에서 많이 걱정을 했다고 들었다고 지금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근데 사실 편스토랑을 뭐 걱정은 당연히 했겠지만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어요 한재석씨가 한재석씨가 굉장히 이제 음식을 식탐이 좀 많다 잘 드시죠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맛있는 요리를 했다 그런 음식 냄새가 났다 그러면 콧노래를 부르신다고 콧노래를 부른데 요새 아주 노랫소리가 온 집안에 그거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미리 네 되게 좋아해요 지금 누구보다 더 응원해주는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살은 좀 많이 찌더라고요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희 집 맛봐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5113님이 솔미님 닭 발굴할 때 와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요리를 잘하셨냐고 저도 궁금합니다 요리 저는 그냥 서당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하셨고요 맞아요 그냥 어깨너머 배운 것들인데 사실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집순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술도 좀 즐겨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주를 만들다가 역시 맞아요 아 근데 정말 20년 전에는 배달음식이 그렇게 어 이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테이크아웃도 사실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안주 술안주를 하다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걸로 아 맞습니다 육아 끝나고 또 술이 맛있으니까 아 맞아요 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어 제가 이제 편스토랑을 했을 때 만들었던 요리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식당에 그냥 밑반찬으로 나왔던 그냥 옥수수랑 팥으로 만든 그냥 대충 버무렸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리프를 달아주셨어요 그걸 방송을 보시고 본인께서 이제 친정엄마가 늘 해주셨던 음식이었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었나 봐요 근데 엄마의 그 그리운 향수와 그런 걸 느끼고 싶은데 이름을 찾아봐도 없고 레시피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났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어요 레시피를 그러니까 엄마를 만난 기분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았고 그랬어요 너무 서로 감동이네요 네네 5587님이 박술민 씨 천엽 후루룩 국료처럼 드시는 거 보고 저도 봤는데 감탄해서 다음날 천엽 한 박스를 시켰대요 예전에는 식당 가면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주시고 귀하죠 네 근데 제가 동네에 단골 정육점이 있는데 제가 천엽을 좋아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천엽이 신선하게 들어오면 다 세척을 해서 소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냄새 제거 때문에 담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딱 주시거든요 오 세상에 그럼 달려가서 먹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국수처럼 먹어요 먹어요 근데 천엽을 정말 손질 잘해서 먹으면 신선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유 그 정육점 참 좋죠 고기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나 아니면 맛집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맛집을 잘 안 다녀요 배달 음식도 1년에 몇 번 안 시키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전 오히려 추천 받고 싶어요 맛있는 집 잘 안 가지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다 해 대단해요 정말 세상에나 그러니까 제가 맛집을 끌고 가야겠네요 사실에 연락도 없이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쟤는 누구야 뭐 이래서 돌려보내시고 돌려보내시고 하다가 제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갔을 때 세상에 어 그래 근데 너 이름은 뭔데 이제 감독님도 지겨우신 거예요 찾고 오니까 너 이름은 뭔데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는 이름이 박해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솔미라는 그때는 예명이었죠 지금은 물론 본명이 됐지만 예명이었는데 제가 박솔미예요 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오솔미라는 배우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솔미라는 이름을 윤석구 감독님이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솔미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세상에 너무 좋아서 어 그래 너 솔미야? 그런 이름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거 대본 한번 읽어봐 뭐 이렇게 해서 대본을 읽을 기회를 주셨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아 그래 대본 읽어봤으니까 난 여한은 없다고 나왔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윤석구 감독님이 그때 배역이 오채린이었거든요 맞아요 배역 이름이 근데 여보세요 어 네 저 누구입니다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어 채린아 이렇게 해줬었어요 세상에 감동이다 어 근데 마침 이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제 인생에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이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채린아 했던 그 순간 대박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세상에 그런 노력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너무 예쁘니까 뭔가 2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나갔죠 아유 연기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아 당연히 그래서 됐겠지 했는데 저런 노력이 있었군요 세상에나 재밌었어요 윤석구 감독님이 윤석구 감독님의 아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개구리를 맹손으로 덥적덥적 잡으셨던 게 기억난다고 저는 진짜 이 편들 보면서 굉장히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분이다 오늘 참 신기한 게 인생에 너는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다섯 개를 리스트업 하면 아까 그 겨울연가에 체리나고 두 번째가 사실 정글의 법칙 갔었을 때가 제 인생의 두 번째 행복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좋았던 걸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나만 정말 박소미 나의 오감에 충실했던 거. 배고프고 무섭고 힘들고 광활하고 웅장하고 그냥 핸드폰 다 버려놓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되나. 없지 않아요. 애기 때 태어났을 때 빼놓고는 없었는데 그때 정말 그런 순간이었어서 저는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다 추천을 하셨었죠. 그래서 남편이 양편은 야영도 싫어해요. 그런데 정글 가라 가라 해서 마지못해 등 떠밀려 가셨는데 갔다 오더니 또 가고 싶다고. 오 그러셨군요. 네 우리는 2부에서 박솔미 씨와 함께 신의 맘 카페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박솔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스튜디오를 따로 해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멀어도 되나요? 네. TV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설미 씨는 예쁜 딸이 둘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육아로 혹시 뭐 힘들 때 누구랑 얘기 가장 많이 나누세요? 사실 요새는 하선 씨랑 자주 보고 많이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선 씨 딸이 저를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설미 언니 애를 너무 좋아요. 유치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 다 했는데 설미 언니! 이래서 선생님들이 빵 터졌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설미 언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갑자기 주말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 나으셨는데도 아프시고 이래서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혹시나 언니 혹시 되냐고 했더니 흔쾌하게 보내라고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히 일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근데 같이 노는 거 너무 즐거워요. 굉장히 유쾌해요. 따님이. 애교도 너무 많고 유쾌해서 저희 아이들도 같이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죠. 언제든지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네맘카페 테리오스들은 어떤 육아 고민들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쏘쏘쏘히아님이 육아 고민 사연이라는 말만 듣는데 울컥한데요. 그렇죠. 18개월 첫째 등원시키기 전에 간편하게 후다닥 후두먹여서 보낼 그런 유아식 뭐가 있냐고. 후두둑 먹여서 보낼 그런 유아식 뭐가 있냐고. 가리는 건 없는데 좀 천천히 먹어서 조금 속이 터진다고. 알죠. 알죠. 네. 뭔지 알죠. 한 시간씩 먹죠. 맞아. 조리할 수, 후딱할 수 있는 메뉴 좀 추천 부탁드리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볶음밥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볶음밥으로 딱 그릇에 주면 특혜 먹고 천천히 먹고 놀면서 먹는데 얘를 핑크푸드로 주먹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쏙쏙쏙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한다거나. 근데 또 저도 이제 아침에 되게 목매해서 아침 준비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고구마를 먹여도 되고 사과나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꼭 아침을 두둑게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점심, 저녁이 있거든요. 계속 남아있죠. 네. 그런 스트레스는 일단 엄마도 즐겁게 육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너무 막 목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누룽지 같은 거 금방 해먹일 수 있거든요. 미리 누룽지 만들어놨다가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병수 혜영님이 태어난 지 34일 되는 아들을 아내와 함께 육아 중이라고. 회사 잠시 휴직하면서 육아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 많죠, 요즘에. 맞아요. 코로나라 나갈 때도 마땅치 않고 집 안에서 종일 뭐 해야 하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참, 이건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리프레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육태 후에 먹는 와인 한 잔. 맞아요. 저는 이걸로 좀 그러면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그 와인을 마시면서 전 줌으로 친구들하고. 맞아요. 뭐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엄마들. 애들 다 너 육태했어? 육태했어? 지금 몇 시에 모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그 한두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또 힘내서 내일 아침 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육아. 그렇죠? 네. 일단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 힘드시면 야외 요즘에는 괜찮으니까 근데 힘드시면 이렇게 저는 같이 육아를 하는 분들을 만나서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부모끼리 수다 떨고. 약간 술도 먹고. 맞아요.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좀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프리달 님이 25개월 꼬맹이 아가씨가 있는데 옷 입을 때마다 전쟁이라고.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좀. 예쁜도 다 거부하고 오로지 베이지색 상하복 운동화만 요즘에 입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근데 저희 첫째 딸이 4살, 5살쯤에 발레복을 처음으로 입어보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잘 때도 입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서 잘 때도 입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냥 다행이라서 교복이다 생각하시고 한 두어 번 더 사주시고요. 그런데 아이 어린이분들은요. 급변해요. 변덕신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오죠. 핑크 공주 오죠. 핑크 공주 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예쁜 거. 저희는 한복도 왔습니다. 봤어요. 한복. 명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급변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오래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거의 오은영 박사님 오늘 막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십니다. 근데 교복처럼 입으면 옷 걱정 안 하거든요. 오히려. 옷 걱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분이 이래요.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아이 키울 때도 굉장히 물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되게 이렇게 즐겁게 육아를 하시는 분이셔서 전 너무 신기하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핑크 입을 때는 온 세상이 핑크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핑크 많이 봐가지고. 아이고 정말. N85050님이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1도 하지 않는다고. 마음은 기다리고 싶지만 또 그게 또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또 여쭤보시네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사실 지금 뭐 교육은 사실 좀 교육열이 뜨거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시키기도 마음 아프고. 그런데요.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이제 영어 시험을 보고 왔는데 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야 그 어려운 0점을 맞았어? 와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낼 수도 없어. 어떻게 0점을 맞냐. 근데 또 며칠 있다 시험을 봤는데 뭐 2개 맞고 그 다음엔 4개 맞고. 야 너 2개 맞았는데 이번에 4개 맞았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고 너무 황당해서 너 2개 야 오늘 2개 더 맞았어. 야 브라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차라리 화를 내 기분이 나빠. 진짜요. 그러더니 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잤어요. 근데 남편 부부 관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모두 청개구리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너 그거 왜 맞았어? 왜 맞았어? 그러면 점점점 진짜 싫어하는 그 자아가 안에 있던 우리 모두의 자아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즐겁게 아이들 즐겁게 뛰어놀던 우리 때처럼 흥 먹고 살던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그 방법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기분 나쁘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어쨌든 좋은 방법이네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극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세본님이 가족 회의를 해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면 아이들 정서에 좋대요. 그래서 이번 한 달 가는 이렇게 꽃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기로 했다고 와우 좀 오그라드네요. 되게 근데요. 솔직하십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순순하시네요. 너무 진짜 영화 같은 가정이에요. 애칭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태명 짓는 걸로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태명. 태명 뭐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저희 딸이 들으면 굉장히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2초 고민했는데요. 저희 태명이 뿅뿅 하트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결혼 전에 온라인 게임 세계에 굉장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는 그거를 한 정말 열심히 해서 키운 캐릭터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손길이 안 닿은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동호회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태교는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굴 죽이는 그런 걸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태교하면서 하는 건 정말 나쁜 엄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을 잘라야지 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남았던 그 캐릭터 뿅뿅 하트 아이디였는데 걔는 차마 제가 제게서 이렇게 뛰어낼 수 없는 7년과의 저의 그게 있기 때문에 첫째를 뿅뿅 하트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으로 만들었군요. 게임 아이디 캐릭터로 첫째 아이의 태명이 미안해. 다른 집들은 무슨 무슨 보기 뭐 찾아왔네 뭐 이렇게 했다 뭐 주님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남녀 엄마 아빠 하나씩 따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뭐였을까요? 태명이? 저는 되게 너무 베이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축복 같아서 축복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전형적인 그 태명이네요. 네네. 근데 저는 어시 남편을 만날지 모르고 막달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시 남편? 이러다 어축복이 될 뻔했어요. 정말로. 어축복? 괜찮은데요? 절대 안 이뤄버릴. 네. 뿅뿅하트. 투데이 님이 아기 태어난 지 2주쯤 지났다고 처음엔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아 점점 손목과 어깨가 바자삭 점점 의사표현도 확실해져서 막 울어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아 뭐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아 저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애처럼 우는 아이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울었어요. 24개월을 제가 아기띠도 막 열맺게 슬링 4개 힙시트 뭐 4개 그러니까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내가 뭐 뱃속에서 태교를 잘못했나 막 자책하면서 자책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서 매일매일이 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 또 아 나도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시는데 어 계속 저희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그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2개월은 사실 많이 2년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지금 받았던 그 사랑으로 쭉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걸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살면서 정답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거든요. 저는 우니까 저도 같이 예민해지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아이는 원래 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정말 울어요. 너무 그 울음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안아주시고 서서 안으시면 진짜 몸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요. 많이 이렇게 안아버릇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많이 내리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반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스카이투님이 9살 아들 육아하고 있대요. 어릴 땐 진짜 말을 이쁘게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입학하더니 어디서 자꾸 행 맛있어 숙제 개마나 이런 말들을 배워왔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요즘 욕도 참 많이 한다고 저도 듣긴 했는데 뭐 이거 근데 제가 아까 영어 숙제 틀리면 어머 이렇게 잘했어 하는데 제 유일하게 굉장히 혼내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근데 이게 말을 하선 씨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면 싸울 일도 없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막 그게 나쁜 그런 거를 빨리 또 습득하죠. 어린 친구들은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또 고치기도 금방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눈물을 쏙 빨게 이런 거는 이런 거만큼은 혼나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고등학교 까지 올라가면서 나쁜 얘기도 해보고 사실 스스로 느껴야 고치지. 창피함을 느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눈물을 쏙 빨리 얹는 거 이거는 어쨌든 조금은 바로 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랑. 맞아요. 저는 이 두 개는 그냥 애를 잡습니다. 그렇군요. 상상이 안 가는데. 토레미파솔라님이 2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대요. 아이가 말이 트이니까 말이 정말 많아졌다고 너무 귀여운데 문제는 남편하고 대화도 못하게 한다고 엄마 아빠 말하지 마요. 나만 말할 거야. 막 이러니까 10분도 대화를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질투를 안 질투를 하나요? 저는 아이가 말이 많아질 때 저희가 진짜 얘기하면 그만 말해. 내가 말할 거야. 내 말만 들어.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봐주다가 나중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 돼. 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해야 하는 거고 엄마 아빠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딱 정확히 가르쳐주니까 그 다음 옷도 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을 해주면 꼭 혼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정색하고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윤우님이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17개월 아들이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린이집 창문에 손이 껴서 상처가 좀 났다고 저는 집에 있는 저는 집에 있는 엄만데 괜히 나 편하자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아프게 한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된 것 같다고 계속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래요. 이런 분들 참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뭐가 조금 연약한 그러니까 빈약한 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 잘못인가 내가 태교를 자면 됐나 음식을 자면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나 때문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는 원래 다쳐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다칠 거예요. 큰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좀 쉬셔야죠. 맞아요. 그래야 또 좋게 또 육아를 하고 저는 그래서 맞아요. 보내는 게 많다고 봐요. 솔미 씨 편스토랑 보니까 요리 정말 잘하시던데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특별식 뭐 만들어주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흡수 님 본의 아니게 이런 질문이 와서 본의 아니게 홍보를 하게 됐는데 오늘 밤 8시 오시는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능 소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뿌리 어디다가 아까 그냥 밥에다 뿌리던 뭐에다 뿌리던 뿌리면 야채도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 단짠 소스예요. 만능 소스인데 저도 봐야겠어요. 네.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분명히 만드시게 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데나 사실 힘든 때 내 맘같은 영화 한편 굉장한 위로가 되잖아요. 육아하시거나 아니면 육태후의 어떤 영화를 보고 공감하고 힘을 얻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선 씨한테 추천받은 영화예요. 툴리, 샤를리스테론이 나왔던 출산 후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버티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죠. 툴리로. 근데 어쩌면 저도 그 시기에는 마를리였고 툴리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정말 실상에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이긴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출산 후에 우울증이나 어떤 신체 변화를 다루는 영화 같진 않아요. 그냥 소통의 중요성. 남편과의.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거가 굉장히 무책임한 엄마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전체를 치료하지 않고 부분만 치료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예요. 특히 이제 그 이 배우님 샤를리스테론은 22kg 감량 증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멋있었던 샤를리스테론을 벗어버리고 엄마를 입었더라고요. 대역도 없이 다 찍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선 씨는 눈물 흐르셨다고 울면서 봤더니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깊은 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였어요. 제가 그때 조금 우울, 산호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보민 아나운서가 또 추천을 하나 해주셨는데 애프터라는 영화예요. 20대 하이팅. 너무 잘생겼어. 남자친구.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꼭 그 육아에 관련된 영화 말고요. 오감이 즐거운 거 있잖아요. 제가 그분께 그거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돌아서 돌아서 저한테 왔구나. 꼭 보라고. 그냥 뭐 멋진 남녀, 하이팅, 그때 막 첫사랑, 뭐 이런 거 막 눈코위, 오감이 즐거운 그런 영화. 이런 영화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북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툭 볼게요. 우리는 광고 듣고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 벌써 보내는 겁니까? 네, 어떡해요. 너무 아쉽네요. 더 이따가는 안 돼요? 네, 밤에 또 오세요. 네, 박하선의 시내타운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와, 오늘 문자가 500개가 나왔어요. 500개 이상이. 되게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고정 가시죠. 아니, 근데 저 입 몇 번 안 열었는데 왜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재밌네요. 너무 아쉽네요. 저 이렇게 안 나가면 끌려나가는 겁니까? 네, 끌려나가시고 답을 또 와주세요.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지금 영화 핸섬이라고 신현준 씨랑 또 찍은 게 있잖아요. 그때도 또 한 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못다한 이야기 막 우리 아이유 씨 얘기도 못했고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아쉽네요. 영홍님이 정말 솔미 씨 옆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나연님이 저희가 옆집은 아니고 옆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옆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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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나연님이 오늘 두 분 정말 육쾌상쾌 통쾌하다고 육쾌상쾌 통쾌하다고 화장실 잘해가 너무 좀 약간 우리 연배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또 오셨으면 좋겠대요. 너무 유익했다고 초대해 주세요. 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또 와주세요.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저희 막 아침 11시에 만나면 저녁 12시까지 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끼리 또 되게 잘 놀고 이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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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좀 멀어서 아쉽네요. 만지고 싶어. 아유, 감사합니다. 박솔미 씨의 신청곡 영화 툴리에서 신디루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끝인사 함께할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